지난주 일병 계급장을 놓고 사투르버린 진짜 사나이 이등병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전우애라는 이름의 짝대기 하나를 더 가슴에 달게 되었습니다. 일병이 된 이들의 앞날은 순탄일 수 있을까요? 해룡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유격훈련 꿈이라도 꾼 걸까요? 우리 동생들, 오늘도 눈꺼풀과 씨름 중입니다. 오늘 요구네. 휴가. 간밤에 잘 잤습니까? 간밤에 잘 잤습니다. 연방에 인천하면서 발사. 오늘 아침에는 연대장님 특별 정신교육이 있겠다. 지난 유격훈련을 통해서 넘넘하게 해룡 전사로서 다시 태어난 것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유격훈련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넘넘하게 복귀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서 스스로 자진해서 걸그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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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세상에. 콕투수벽부터 걸그루 본다는 소리에 그냥 귀가 번쩍 눈이 번쩍. 어째 이리도 좋아더랄까요? 여기 보니까 궁금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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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번엔 응원하러 왔다 볼게요 구성 안에서 봐 전대비를 젖어 외베나 내 친군 처음에 빈 그 전부 어린 incomes은 모두 여긴 내 맘에 험한 사람아 새겨지겠어 넌 울ме는 속마다 사이식 더러워 보이기 然焦게지마 소리까지 짠 넌 울퉁미라 난 또 눈빛 날이 더 펀치지 않아 내게 화를 빛나게 줄게 날이 더 펀치지 않아 내게 화를 빛나게 줄게 우리 전변인 있지 않아 그대 내게 화를 빛나게 날이 더 펀치지 않아 내게 화를 빛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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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희 잘 부탁드리고 이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끝나버린 꿈같은 시간 다들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안녕하세요 하는 그 소녀들의 목소를 딱 봅니다 저번에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적응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고생 좀 하시겠어요 나 벌거리도 계속 쫓아났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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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둥 7살 간 단체 분대 면회 있으니까 분대장 인솔해서 베레모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지금 면회장 한번 가봐라 안녕히 계십니다 어머니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오신 거 아니에요? 형식이 어머니 이런 거 에이 설렁아 걱정 많이 하셨지 이분 저는 아버지랑 통화를 어머니는 통화 안 하셨고 오시려고 통화를 안 하셨고 니네 어머니 오신 거 아니에요? 고주에서? 과연 누가 면회를 온 걸까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니면 애인?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설렘입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목범을 들었다 놨다 목범을 들었다 놨다 제 아버지 제 아버지 수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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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때가 잘못됐구나 부모님 입문을 시원진 성경하고 부모님에게 대하여 유대 강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아들보다도 저는 어머 장려실이 아들보다는 어머 장려실이 아들보다도 어머 장려실이 아들보다 장려실이 고생 많으시고 우리 복근 아지야들 어디 가다가 군복이든 병사를 보면 다 아들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 많이 납니다. 좀 그래. 이때 했을 때 안 울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마음에 들잖아요. 표현을 단지 이제 끝에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잘했습니다. 고생 좀 하고 나와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동부 대신에 음악 하겠다고 할 때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팠죠. 하고 싶은 거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주고 그럴 때. 그게 미안해. 부모가 되게 간다. 정성스레 싸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면회도 끝나가는데요. 해룡연대에선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부대 이모저모 시설들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면회 왔을 때 부모님한테 발도 못 시켜드리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죠. 내 아들이 먹고 자는 것은 어떤 곳일지 궁금한 맘에 생활관으로 향하는데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참 좋네요. 집에서도 정원이 이렇게 깔끔하게 합니까? 정말 깔끔한 감정. 잘하고 있어요. 최윤철 상병과 생활관 전우들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쑥스러움에 못해드린 게 내내 아들의 마음에 걸렸던 바로 그 세족식입니다. 내 엄마가 처음 부끼리 보자. 자. 엄청난 거짓말이죠. 바지를 활 뻗어도 되는 거짓말이죠.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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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아들. 네 용도가 어머니를 은혜는 가이오서 나의 용도가 어머니를 은혜는 가이오서 나의 용도가 어머니를 은혜는 가이오서 아버지 어머니의 발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부터 씻겨줄걸 이런 후회도 좀 하고 눈물 나지요? 이렇게 씻겨주니까 고맙고 자식이니까 그렇게 세족식이 끝나고 오랜만에 갖는 가족의 단련한 시간 오늘 보니까 진짜 사나이가 돼서 제대하겠네 집에 가서도 저녁 해서 많이 씻겨줄게 말하면 안 들어 말하면 안 들어 그래도 뭐 이거 좋은 행동 경상도 남자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마음으로는 이제 사랑하고 이렇지만 그게 입 밖으로 내기까지가 엄청나게 힘든 부모님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잘 보내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까 살갑게 해드리시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근데 진짜 행동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권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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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말이 괜히 좀... 부모님이 자기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실 때 가급적이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다행인 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부끄럽게 사랑해요?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들으시더니 아들아 나도 딱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딱 돌아가시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육성으로 못 했다면 마감할 때까지 후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면서 제게도 긴 건데 평생 사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 내일이든 다음 주이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이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 경찰 어느덧 아주 아쉬운 시간이 돌아왔네요 점출하는 인원들은 저희 의류대에 싸서 전출 및 진급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온 이별의 시간 신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부로 각각 1계급식 진급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병! 이병소! 동속! 감사합니다! 일병! 김소로! 이병! 류! 수령!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병! 샘! 해밍턴! 힘들었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일병! 손! 신! 욕! 감사합니다! 부하! 강철사단 대륙연대 기동중대에서 각각 전투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가 깨내어 겨레 강철. 이제 작별의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에 해룡에서의 추억이 발길을 잡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고. 전우야 김나라 전우야 김나라 또 혹독한 훈련 속에서 싹 튼 전우회. 잘 뛴다. 그리고 그 전우회로 함께 만들어낸 일병진극. 대출한 전출 전우에 대한 예의. 강철. 강철. 바로. 바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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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수 화이팅. 황재수 화이팅! 화이팅! 솔직히 좀 잘 많이 울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눈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막 보내기 싫을 만큼 그 정도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군대 와서 두 번 울었습니다. 화생방 갔을 때 그리고 지금 방금 헤어졌을 때. 확실히 좀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들었던 전우들의 눈물로 걱정과 담보를 대신하며. 진짜 사나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시 힘차게 발걸음 옮깁니다. 지금 나의 anomalousinen척은 예리요. 여러분과 함께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차단으로 그래야 합니다. 잠시 우선 전우를 사랑하게 연기하며. 신용해서 바람에 대한 투자를 real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